내 소중한 추억을 지키기 위해 설치했다 윈도우 XP 베논 야 소욱이 2000 대기실에 있다고? 98도 아니고? 청흑 박노희 있네 야씨 카리스마 보소 청흑 박노희 이 카리스마 보소 소욱이랑 한번 해보죠 근데 소욱이 받아줘야 말이에요 저 소욱이랑 오해 좀 풀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오해가 제가 예전에 장갑차랑 바로 이제 조금 있으면 해야 되는데 소욱이 와가지고 저한테 리벤지를 신청했는데 제가 다음에 하자고 못 받아줬어요 장갑차랑 이제 장갑차한테 한창 당하던 때라 그랬는데 그랬는데 뭔가 좀 중간에 전달이 좀 오해가 있었나봐요 그냥 무슨 베논이 이기고 시즈모드 박는 걸로 그래가지고 제가 그것 때문에 지금 계속 마음에 많이 걸리는데 소욱이랑 한번 해볼게요 98 베논과 찡용 따그가 인정하는 98의 절대 최강자 그것도 뭐 고로 빼고 그런 거 아닙니다 고로 끼고 저 오늘 10대 0으로 질 수도 있어요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아이 소욱한테 도전하는 게 아니라 소욱이랑 오해만 풀고 싶어서 도전은 무슨 녀석 소욱한테 10대 1로 지는 애도 아직 못 이기는데 돌아온 소태 시기를 환영하며 죽으러 가자 죽느냐 죽창 찌르느냐 둘 중 하나입니다 저 가는데요 캠 끕니다 일단 아 근데 사실 소욱이랑 하는데 캠을 켜고 끄고는 관계없긴 해 그냥 캠 켜고 집중할게요 소욱이랑 하는데 뭐 캠 끈다고 이길 것 같지도 않아 딱히 그냥 집중해서 합니다 네 다만 채창은 안 볼게요 아 고로가 떴다 저 고로가 진짜냐 저 진짜 고로냐 일단 비주류랑 주류 섞어서 교란 작전 갑니다 자 그래요 끌게요 끕니다 캠 마이크 끕니다 마이크 정돈 켜주실 수 있잖아요 마이크 정돈 켜주실 수 있잖아요 소어주실 수 있잖아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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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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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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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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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꼭 부탁드립니다. 감사합니다.